안녕하십니까 경기 대한민국 오르가이 오르가이 대한민국 관중선 워밍준비나 오늘 실제 경기가 비슷하죠 아 관중선 빡쳤네요 왼쪽 굵어남만 가요 아주 재미 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기면은 16강 진출 거의 유리한 고지를 받는거고 비교도 나쁘지 않나요 선수들 입장합니다 오른쪽이 대한민국 굵어남맞아 경기 시작됩니다 알베르대 베르크 베탕쿠르 베탕쿠가 포트넘 톨뉴와 같이 찍는거고요 안쪽으로 이민재 헤딩 조용히 놓고 키퍼 선발 조용히 놓고 키퍼가 나왔네요 황인찬한테 헤딩 쫄깃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황인찬 박대식 이위현 오우 해설이죠 외국 해설 좀 넣습니다 털어놓는거고 원수 포스 바베르대 바베르대가 바로셀으로 가는게 바뢰 위 바베르대 조심해야겠고요 네 조심해야 돼요 왼쪽은 곧 오! 빙셀 벨이! 아 이거 아니죠 아 이거 조심하라고 할 수 있는 공정우 거대되기 있을 때 이제 죽을 것 없네요 안쪽으로 황희찬 황희찬 오른쪽 열어줍니다 정우 형이죠 오른쪽 정우 형이죠 정우 형 지금 황희찬의 왼쪽 손이 오른쪽 정우 형 공격형 리드필드의 이강이 있고요 정우 형 어 안돼요 또 뚫렸어요 또 뚫렸어요 아우 태클 홍정호 태클 이번에 막아졌어 홍정호 오우 어 또 위험해요 위험해요 어 클리어 아 흐름이 와야되는데 흐름이 나와요 이재성 뒤로 홍정호 투투투 이재성이죠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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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가 뒤로 공간이 안보인가봐요 이재성 안쪽으로 손흥민 아아! 저거요! 이까비 나루윈이 막아줘야죠 막아줘야됩니다 어! 코스 와줘와요! 오우! 지금 전반 8분밖에 안됐어요 지금 전반 10분정도 정하려니까 역시나요 지금 이제 앞쪽으로 도라인 도라인 오우! 옳지 열렸어요 오우! 이렇게 클리어! 김희재 막아냐! 막아냐! 오우! 오우! 아아! 동일이 있는데요! 오우! 오우! 정우영 뒤로 홍조모 이재성 이강이! 오우! 손흥민! 아우! 아우! 왼쪽 킬팩! 천재모거 드리고! 이제 안쪽으로 손흥민! 오우! 아! 손흥민 코너모크 기회로 하나 코너모크 기회로 손흥민 코너모크 기회로 손흥민 코너모크 기회로 그리고요! 헤딩! 아! 지금 역습받아요 역습 그 소리 문록해요! 컥진이! 어! 아!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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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팀전험이 정원으로 정원으로 풀고 정원으로 정원으로 쫄깃고 그 자세한 내가 톰cho! 송조모! 긴게! 황희찬! 톡키퍼 잡아주고요 톡톡! 긴게! 소름이조! 어! 태클!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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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상의 연주가 너무 좋네요 이 자상의 연주가 너무 좋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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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을 들어가면, 글쎄가 안쪽으로 이재성, 황희챤 손흥이 잡고요 안쪽으로, 정우영, 아잘 날이 러다해 아, 나로잉 상승전자 우승산 자아가 상승전자 우승산 대회를 맞지 않는다 정지권 대회를 받았다 반드시 상승전자 우승산 까비 왼발 백승호 화이팅 까비 다시 들어 다시 그 차가의 공격은 왜 저렇게 일을 하는지 그 차가의 공격은 왜 저렇게 일을 하는지 그냥 뭐하는지 긴 기준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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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이 스틱하고 호박이 딱 열어주고 소린 바로 그냥 와 지렸다 너희는 다시 생각해봐서 키퍼들은 그 상황에 도움이 되었을때 모든 사진을 앞뒤로 보게 되었을때 오! 꼴대! 오! 소린플릭 꼴대! 소린플릭 꼴대! 오! 위로 붙이고 있어 지금 몰라 지금 몰라 지금 몰라요 오! 2대2돌쪽 김민재 이거 몰라요 경기 몰라 전반지 아직 전반 끝난진 않았어 2대2 와 이거 골 재밌네 와 이거 소린이 죽고 김민재 와 오 소린플릭 꼴대! 오! 계속 위로 붙이고 있어 지금 백수로 백수로 couldn't speak 로봇 헤 territories 지금... 지금 기鉄 좀 있어요 으, 송민! 비었어? 어우우우우 bizim 웃 sage 안녕하세요, 어디 갔습니까 지금... 전반전 전반전이 거의 끝나갑니다 대한민국 Пр BK 다가 2대2 대전 동점상황이구요 소름민 지금 한 골 슬러쉬 뒤로 손종원 이재선 다시 홍종화 이게 홍종화 다시 이제서 어! 파울! 유치 여기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아 이대로 끝나네요 별거 없었나 봅니다 이게 이제 하프타임이 나오는 기록인데 이게 이제 XG값이라고 해서 골기대값이에요 득점기대값 득점기대값이 이게 높으면 높을수고 득점 이제 1.28이죠 1.2골을 넣어야 되는거고 우리는 이제 0.8골 득점기대값보다 1골 넣기 때문에 더 결정력이 좋은거에요 결정력이 좋은거에요 여기서 XG값이 확 역전당했죠 우리한테 완전 잠겼습니다 이 기점으로 이 시간 기점으로 한 25분 정도 했는데 25분 이후부터 우리나라한테 완전 잡혔다 이게 1골 넣고 바로 우리나라 기세를 몰아서 동점을 만들었다 아 후관전 바로 시작해볼게요 선수교체는 없는것 같구요 이광민 홍이찬 오른쪽 정우영 길게 소루민 아아 답이 아까워요 알베르데 그쪽으로 토레스 지금 모르겠어요 토레스 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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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수 bloater 와우 transfer elve 미드표드릴즈나인가? 4 4 2로 바꾼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봐야겠는데 Videos 위험해요 오우 조현우 손방 조현우 손방 아우! 좋은 손방! 좋은 두번째 손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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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오! 따라 붙구요! 백송원 뺐구요! 백송원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우! 아우!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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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아우! 이제 밀리는데 권창훈 돌아왔습니다. 정우형 나가고 권창훈 돌아왔습니다. 똑같이 423인이네요. 423인이고 이재성은 약간 원탑을 맞는데, 아... 아 교체해 지금? 이재성은 내려오고 좀... 아 석현준 돌아왔네 석현준! 공격 석현준 들어왔습니다. 이재성은 yeah 코스는 속현준, 속현준, 속현준 쫑은 게 있었다. 이는 제스, 아마라! 네, 쟤! 아, 그거는 사랑하잖아. 센트레이션, 믿음, 통화, 또, 공격이란. 아니었네요. 완전 이사이드 아... 중요한거 아 유용 권창웅 오른쪽 권창웅 곱쇠 들어왔죠 천준호 곱쇠 들어왔죠 이당이 왼쪽으로 이재성 손웅이 들어가는거 보입니다 첫 큰 줌 잡아주고 컷 위에 승룩이 승룩이 궁극기 공간이 안나와요 75분 아직 좀 남았어요. 시간 괜찮아요 이재성 손우민 들어갑니다. 스프릭트 석현준 우와 손우민 여기서 스프릭트 하는거 장난아니죠 게임상에서 스프릭트 장난아니죠 와...계속 끊는다. 스프릭트를 계속 끊어 투미미 석겸준 머리 헤딩 오케이 곤창훈 잡아주고요 뒤로 윙에 다시 안쪽으로 곤창훈 투투 슈팅 아아 참 많았어요 무슬라잭 골키퍼도 좀 오래 뛰었죠 레전드입니다 우루가이 레전드 아 84분 85분 이재선으로 바뀌었으면선 이제 442 442 포메이션 바꿨어요 한국 권창훈 오른쪽으로 누구있나요 이위현 잡았어 센토리 이강이 툭툭 권창훈 아오 오 이걸 막았네 무슬라 좋은 디스턴스 위로 붙여야죠 한글로 붙여서 돈 좀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센토리 김진수 아 루스 타임 5분 좋습니다 5분 루스 타임 5분 안쪽으로 석현준 빨딩 아 아 무슬라 코키퍼 시간 끊어요 아 이거 비매너 비매너 로드리게스 파메스 로드리게스 오 오 조용히 루스 타임 5분 아 왠지 아 아 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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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되요 이러면 안 되요 압박 오른쪽 이강이 띄워주고 손흥민! 10초 남았어요 괜찮아요 10초 휩 휩 휩 파이팅!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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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김재 띄우면 바로띄우 깨고 김재 바로바로바로 아아아아아아 아 졌지만 손흥민 MOM 손흥민 MOM 아 아쉽다 절짜싸죠 절짜싸 절짐 잘 싸웠습니다 아 근데 아쉽네 진짜 여기 나오죠 기대득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휴 그럼 손흥민 산때는 기득수가 현재 저죠 수칭수 보면은 한 10개 정도 이 정도면 열심히 싸왔죠 저는 거의 비슷했고 아쉽네 아쉽네 아쉽네